어제 국힘당이 총선 패배 8가지 원인이 있다는 총선 백서를 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불안정한 당정관계 시스템 공천이 미완성이고 미완성이라서 아마 김건희 의사의 공천 개입이 비슷한 모양이죠 확장성 부재의 비례 공천 비례 공천은 돈 문제 없을까요? 돈 문제가 없었을까요? 확장성 부재의 비례 공천 이 비례 공천은 그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집권당이 전략 공약이 없었고 조직 구성 및 운용이 비효율적이고 홍보 컨텐츠가 없었고 당의 철학과 비전 연속성이 부재했고 여의도 연구원이 재기능을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주게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총선을 또 부정적으로 몰아간 여러가지 이식 총선 문제, 황상무, 그리고 대파 논란, 김건희 논란, 해병대 최상병, 의대 정원 확대, 조국신당 마침 조국신당이 또 생겨났고 당정관계가 계속 비극비극 되었다 하는 이런 여러가지 얘기들을 어제 국힘당이 내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가지 당정관계가 좋지 않고 공천이 비례공천까지 문제가 있었고 등등등 이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백석 국힘당 잘한다 새로운 사실도 없다 사기꾼은 싫다 물보라 비례가 더 많다 국회의원들 비례 줄이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힘당 사람들에게는 정신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정신이 없다 영혼이 없는 당이다 국힘당에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용어 천주교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떠난 거다 이미 사람이 죽어서 이미 영혼이 빠져나갔다 국힘당에는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다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정치를 하게 되면 누구라도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한 뜨거운 동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내가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야말로 연탄 한 장만큼이나마 뜨거운 적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네 마음이 뜨거운 어떤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 에 대한 열정 영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힘당이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죠 그러니까 뭐 철학과 비전 같은 것이 없고 왜 정치를 하니? 라고 물을 때 그게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쳐다보면 아 저 사람은 뭐 한다고 대통령이 되었지 아주 감투자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마어마한 감투자리니까 받았을 뿐인데 정말로 저 사람은 내가 왜 꼭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가 그 존재론적 이유가 있는 거냐 내가 국회의원을 하고 당에 들어와서 정치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 두 분도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데워주는 연탄 한 장보다도 못한 인간들이냐 그러니까 뭐 당에 분란이 난다거나 하면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뭐 눈치 눈치 이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거나 하는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눈치 코치를 보거든요 눈치를 보고 돈이 동원이 되고 자기들끼리 돈으로 또 줄을 세우고 지방 의원들도 공천해 줄 때 돈을 받고 돈이 흐르죠 마음과 열정과 이런 것이 흐르는 게 아니고 돈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총선 패배라는 문제가 생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리다의 문제가 있는 거죠 리다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치 검사를 했던 분을 리다로 모시고 민주 정당을 하겠다 정치 검사에게 민주주의를 묻겠다 저는 그 보수가 저는 국힘당 뿐만 아니고 국힘당을 만들어내고 키우는 보수 세력이라고 불리는 소위 아스팔트 보수 저도 그 아스팔트 보수를 근 5년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보람과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펜앤마이크를 참 여러 사람들이 꼭 펜앤마이크 어떤 공동의 보수를 상징하고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언론 매체를 만들자고 힘을 모아 주어서 정말 어렵사리 펜앤마이크를 만들었습니다마는 부정선거 또 5.18에 대한 부정론 12.12는 군사반란이 아니다는 주장 5.18은 북한의 광수들이 내려와서 다 해치우고 갔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적 스토리 이런 것들에 지금 보수는 온통 정신이 팔려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데 대한 컨셉들이 사라지고 과거지향적이 되고 12.12 구태타나 12.12 군사반란도 영웅적 전두환의 선택이고 이런 식으로 퇴락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보수 국힘당이 문제라기보다도 국힘당을 안고 있는 보수 전체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 전체 대구경북 외에는 지금 국힘당 대구경북과 대구경북을 따라가는 경상남도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과 일부 충청도에서 경상도하고 붙어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후보를 내기 어려운 것이 후보가 없죠 그러니까 경상도 당으로 되고만 그런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그 당 국회의원, 지도자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그 당원들도 그저 음모론이나 떠들고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간첩, 빨갱이 뭐 이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세력이 있고 이 세력만 때려잡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순진무구한 분들이죠 정말 순진한 세계관들이 지금 보수를 지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정당에 영혼이 없다 지식도 없다 축적된 지식도 없다 이렇게 보면 Irwwww 지식이